저희 제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 네일 사용을 위한 치크림 크림 젤이 있고요. 치크림 크림 젤은 원코스로도 발림 속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서프트하고 크리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치크림 크림 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반 소비자 용어로는 시크릿 폴리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쓰는 UV나 LED 램프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며 이것은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스쿨의 주력으로 지금 역점을 두고서 준비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성무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사를 통해서 정부 샵에 유통하고 있으며 각 샵에서도 인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타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시크릿 걸스데이 등 인기 걸그룹을 모델로 하여 저희 시크릿 스타걸이라는 브랜드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도 진출하여 지금 5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지금 저희 지방지사를 포함해서 7개 지사가 있습니다. 식 사용되고 있습니다.